이렇게 하는 게 꼼꼼히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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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고요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조금 조금 치자면 조금 옆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오고 사이사이로 가고 순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순세로 사이사이로 조금씩 조금씩 거리 간격 유지하고 노멀 떨어지면 안 칠해진다 막 칠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디테일을 피해가면서 그래야지 그래야 칠해집니다 그래야 칠해집니다